원 교수님, 또 오늘 특별한 문화공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뭐 친구집 놀러가는 마음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위풍당당한 외모의 대형 공연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대형 무대는 늘 관객들의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형 공연장과는 그 맛이 다른 작은 공연의 매력,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 작다 못해 공연자와 관객석에 벽을 허물어버린 놀라운 무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우스 콘서트, 그 작지만 큰 무대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9세기 오스트리아 비인이나 프랑스 파리의 어느 집 거실에 울려 퍼졌던 선율. 바야흐로 그 살롱 문화의 전성기 때 사랑받던 것이 바로 하우스 콘서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작곡가들이 새 곡을 작곡했거나 새 작품을 발표하거나 할 때 귀족들을 모신 자리에서 열었던 작은 공연이었는데요. 집에 손님들을 모셔놓고 연주를 들려주었던 문화 공감 현장이 현대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하우스 콘서트는 음악에 목말랐던 이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데요. 음악인들에 대한 혹은 음악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졌다는 데 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변화와 요구를 민첩하게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데서 하우스 콘서트의 생명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 콘서트의 선두주자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우스 콘서트는 말 그대로 전문 공연장이 아닌 집에서 열리는 공연인데요. 집주인이 공연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집주인은 대부분 음악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술을 좋아하시고 공연 문화를 즐기신다면 그것이 어떤 화려한 큰 무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사실은 훨씬 더 관객들한테 공감마다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동안 하우스 콘서트는 일부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로 알려줬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나 입장료만 내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하우스 콘서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막 입장한 이분들 방석부터 찾는데요. 이곳에 R석, S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의자조차 없는 공연장이라며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르시는 말씀 이것이야말로 집주인의 관객들을 위한 배려라니 말이죠.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진동이 몸으로 올라오게 되죠.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굉장히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해서 바닥에 앉는 걸로 정했죠. 관객들 사이로 등장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에서부터 관객과 무대의 경계선은 지워집니다. 바로 그 시대에 1600년부터 시작해서 1750년 그리고 약간 고전 초기까지 하지만 1780년까지의 어떤 이탈리아의 사랑의 노래들을 담아봤어요. 성악가가 직접 설명해주는 특별한 경험과 노래에 앞서 가사를 음미하는 시간은 보너스죠. 관객들은 빠르게 음악에 몰입하고 조용히 노래를 음미합니다. 하우스 콘서트에서는 관객과 밀착된 무대로 인해 연주자의 조그마한 움직임, 표정, 심지어 숨고르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때문에 그 어떤 무대보다 많은 교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한 무대입니다. 오늘 밤 무대는 관객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발 뻗고 콘서트 클래식을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발냄새는 나긴 했지만 참 편하게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이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치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듣고 생생했고 그리고 좀 더 바로 그 음악이라는 장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좀 더 친숙해진 것 같고요. 고전 클래식 같은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집 같은 분위기 내에서 하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곳을 찾은 관객들의 즐거움은 공연 후에도 이어지는데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더불어 연주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관객들에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공연장에서 연주자들을 볼 때 굉장히 나와는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초보자들은 그러기 쉬운데 이런 데 와서 첫 그런 음악을 접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큰 극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연주하는 걸 보러 가는데 뭔가 거부감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그런 1차 병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어져치는 또 한 사람 소리꾼 박정욱 씨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연은 뒷전이고 밥 먹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곳의 음식 맛은 전국 방방곡곡의 소문한 맛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추억의 맛을 선사하는 이는 소리꾼 박정욱 씨의 어머니.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분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덜 낳고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거든. 손님이 많이 오시면 억수로 기분이 좋아.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모두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냅니다. 그런데 모두 분주한 이때 이분들은 꽤 한가해 보이는데요. 아니 왜 식사 안 하시고? 아니 상이 없잖아 하지. 예쁘지 않으세요? 밥상이 없어. 사랑이 많아서. 들어가자. 이곳에선 숨은 일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곳의 직원이나 일꾼이 아닙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고요. 일손이 워낙 떨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기가 치운 거 자기가 먹은 거는 다 자기가 치우는 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친구 집에 가서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집안 일 갖고 이래서 같이 도와서 하게 됐어요. 입을 매혹시키는 옛날 어머니의 맛을 보고 난 후 눈을 사로잡는 이곳의 전식품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전통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옛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배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네. 어 뭐야? 쟁그랑이. 쟁그랑이래.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이런 기분일까요? 집안 곳곳을 구경하고 차도 대접받고 그리고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보람찬 시간까지. 마치 종합선물 세트를 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잘 이해를 하려면 주변 전통문화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에서 소리라든가 춤을 감상하기에 적당한 배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래헌이라고 이름을 달고요. 소도소리를 중심으로 국악을 좀 보급하려고 좀 대중화시킨다고 하나요? 드디어 본 공연을 시작할 차례인데요. 역시 무대는 따로 없습니다. 앞쪽에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그것으로 준비 끝. 플래식 분야에서 하우스 콘서트는 이제 낯설지 않은 공연 양식이 됐지만요. 민속예술 쪽에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우스 콘서트 여는 곳 이 무대만이 유일한 곳입니다. 관객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무대 또한 이곳을 특별하게 하는 자랑거리인데요. 무대는 사라지고 공연하는 사람과 관객들이 한몸이 된 지 이미 오랩니다.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벽 하나 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우스 콘서트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거는 벽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거. 어느 누구나 와서 그냥 편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있어서 좋고요. 저희 집 같아요. 저희 집. 그냥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간 거. 음식 해주시고 놀기도 했던 그런 어린 시절 생각나서 정말 저희 집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곳에서의 공연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사정에 허락치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 발걸음하여 함께 흥겨운 마음으로 즐기면 그 뿐 그들을 위하여 이곳이 있고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이곳에 공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나가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게 예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이 집 하우스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대용 공연은 별로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하우스 콘서트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따스한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간 하우스 콘서트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우스 콘서트 특히 가래현 진짜 마음에 드네요. 연주하는 사람과 관객이 가장 교감하는 큰 것이 바로 이 하우스 콘서트 같은데 관객도 관객이겠지만 연주하는 분들도 느낌이 다르겠어요. 아무래도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터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바로 생동하는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소개시켜드린 박장수 씨 때 하우스 콘서트에서 연주를 한 번 했었다고 해요. 그 뒤에 리스콘코루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 하우스 콘서트 보신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장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하우스 콘서트 하면 클래식 음악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에는 무용도 있고요. 바디 페인팅 같은 거 혹은 비디오 아트도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관객과 밀접하게 만나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웃집에 찾아간 것 같기도 하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아주 편안하게 공연을 보는 것 같은데 와 가래원에서 그 빈법촌이 있죠. 네. 후원금으로 봤고요. 뭐 초대장은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약간의 입장정 또 후원금만 준비하시면 좋은 공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